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정도까지를 어떻게 도이닝 연속을. 아니 1회 2경기 하는데 투수가 2명만 있으면 돼. 저희가 독한 프로필하고 학창시절 얘기하면서 이제 야구 얘기 처음 합니다. 야구 관련 질문을 처음 드릴게요. 4학년이었던 1992년 대학 충계리그 성균관대의 경기에서 역대 최다인 14타자 연속 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훈 선수를 방황하던 투수에서 이런 투수로 만드셨나요? 대학교 3학년 가을 정도 때부터 가방 들고 안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운동을 했어요. 3학년 말에서부터 언덕 뛰고 지하 웨이트장 내려가서 그때 고려대학교 지하에 소문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막하잖아. 그리고 역기 이런 거 몇 개 없어. 그리고 그때 축구, 럭비,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이런 5개부 같이 쓰는데 럭비부하고 같이 웨이트를 했어요. 많은 걸 들은 게 아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운동하는 게 꽂혀 버린 거야 거기에. 괜히 뭐 역기 들고 아치 운동하고 나가서 괜히 막 뛰고 밖에 나가서 만약에 몇 주 한 잔을 먹다가도 잠깐만요. 운동해야 돼. 숫자는 놔버리고 가서 또 운동하고.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4학년 올라갈 때 대만 전지훈련 그때 항상 대만 전지훈련을 갔었거든요. 대만 전지훈련을 가는데 1학년으로 지금 또 세상에 안 계신 조선민 투수가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조선민 투수가 굉장히 대단한 투수였잖아요. 유명했죠. 고등학교 시절 때. 이 투수가 와서 이제 감독님이 야 이제 너네들은 너네 둘이 반말씩 던지는데. 한 게임 하면 뭐 4회 5회 이렇게 던지면 돼. 근데 그게 이제 기장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전지훈련이 이제 끝나고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충계리그 딱 나가는데 충계리그의 첫 게임에 조선민 투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선발로 나가는데 2회인가 3회 3회 홈런인가 뭔가를 막고 한 2점 2실점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 불펜에서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대문 양호장은 마음도 없었어요. 불펜에. 그냥 평지. 평지에서 그냥 스파이크 하나 싣고 던지는데 볼이 포스까지 안 가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야 이거 오늘 경기 나가면 큰일 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투수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3회 1상과 2상에 올라가서 이제 9회가 던지는데 그냥 삼진을 잡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올라서 또 삼진을 잡고 내려왔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를 어떻게 두이닝 연속을 어떻게 다 삼진으로 잡아요. 한 4명 5명은 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딱 올라가는데 와! 포수가 여기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 내 눈앞에.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야. 다리 들어서 팔을 저기로 딱 뿌리면 공이 이리로 쭉 가고. 계속 삼진을 잡고. 계속. 그래갖고 이제 끝났는데 한 11연속인가 12연속인가 잡았을 때 장래 아나운서가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마이크를 딱 키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누구가 11연속 탈삼진이 신기록이었는데 이 삼진이 깨졌다.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뭐 던졌는데. 또 잡으셨죠. 또 잡고. 근데 그때 14연속 탈삼진이잖아요. 근데 14연속 탈삼진을 하고 15명째의 삼도 땅볼. 그리고 17, 18, 19가 아마 또 삼진이었어.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세상이 달라진 거야. 신문갑판대를 가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면 신문갑판대를 보면 신문이 한 3개가 쭉 올라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신문사별로. 그 일면에 나온 걸 보고자 하잖아. 근데 그 앞에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학교로 전화해갖고 인터뷰하자고. 아 이거 무슨 일이지 도대체? 그러면서 춘길이 그때 아마 전 게임을 나갔을 거예요. 전 게임을 나가고 그때 이제 우승을 하고 그랬었죠. 그때 심재학 선배님도 제약이 있었죠. 제약이 뭐 4번 타자? 아 타자. 그때 멤버가 정말 내가 상한협 때 했으니까 김정국 감독, 호웅기 감독, 심재학 위원. 아 이때 제가 그 심재학 캐설리언한테 들은 얘기가 심재학 캐설리언 말 그대로잖아요. 상훈이 형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글러브를 끼고 마운드에 쳤더니 승리를 하더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정기전 고대 연대 연대 고대 정기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4학년 때 나선 이 정기전에서 무사사구 완투승을 달성했습니다. 정기전이 대단했던 게 상대 선발이 연대 임선동 선수입니다. 그때 선동이하고 이제 문동환 둘 다 150점 던지잖아요. 그때 이제 스피건도 진짜 있었고 나는 140 한 2,3 던질 때 그때였는데 연대가 굉장히 셌어요. 투수가 좋고 무리도 이제 물론 조선민 뭐 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가을 추계리그 할 때 일어나는 정기전이거든요. 정기전 하는 날 저녁 야간 게임으로 우리가 또 동대문 야구에서 게임이 잡혀있는 거야. 하루에 2경기 하루에 2경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선발을 나가서 일실점을 먼저 하고 일실점을 먼저 하고 그때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까지 있었는데 권호성이라는 포수가 저하고 동기인데 역전 없는 치고 막 이랬었어요. 치고 제가 이제 9회까지 던지고 완투를 한 거예요. 근데 연대도 마찬가지만 고대도 1년에 그 게임 하나만 이기면 돼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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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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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목이 정기전만 이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했었던 친선 도모하는 경기지만 경기를 하는 이 선수들은 그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기고 나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동대문 야구장에 이동을 해서 그때는 이제 동대문 야구장에서는 조선민 투수가 완투를 아 아 그게 하루에 2경기를 했었구나. 근데 그 게임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아니 하루에 2경기 하는데 투수가 2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 학교 1년 더 있겠다. 그 골칫덩이가 아 에이스가 돼서 이렇게 학교 1년 더 이제 뭐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이때까지 야구를 했었던 것도 이제 학교 취업 감독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괜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학교에서 1년 더 하면 안 되겠냐고 1년 더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프로에 가게 됩니다. 이 대학 시절의 활약을 바탕으로 오비베어스 엘지 트윈스가 모두 이상훈 선수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두 팀이 이상훈 선수를 놓고 주사위 싸움을 벌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데 알고 계시네요. 그때는 두 팀이 앉아서 주사위로 이긴 팀이 1차 지명 선수 데려가는 거니까 그게 한 몇 년 그렇게 진행 됐을걸요? 근데 엘지가 하도 이기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바꿨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1차 지명 하루 전날 KBO 리그 사무실에서 LG와 두산의 지명 신인이 만약에 동일하면 내가 뽑겠다 하고자 하는 선수가 같은 선수였으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세 번 던져서 그 합계로 지명 우선권을 주는데 이게 무슨 프로와이전 주사위인데 그 직업은 떨면서 하겠다. 그거를 몇 년 동안 했었다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그 LG 주사위의 합이 21 두산 주사위의 합이 16 그래서 LG가 주사위를 잘 던져서 이상훈 선수를 지명했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럼 오비는 누굴 지명? 추성번 타자 이때 어떤 팀이 주사위 싸움에서 승낼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상훈 해설위원이 오비 입담 버전과 LG 입담 버전으로 사진을 둘 다 찍으셨던데 그때는 왜 특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터넷이 없을 텐데 특종을 어느 신문사에 딱 하면 그 기자가 포상금도 받고 승진하는데 도움도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기자형이 있었어요 지금 뭐 신문사인지 국장 되는 분인데 제가 그 14k 연속 탈삼류를 잡고 나서 알게 된 기자예요 주사위 하는 그 시기 때는 나는 학교에서 나와 있던 상태거든요 학교에 나와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하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다닌 데가 뻔해 하숙집에서 이제 소로도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고려대학교 학생이지만 학교에서 나왔으니까 자기 모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이제 맥주를 한잔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서 자고 이 루트를 그 형님이 기자가 파악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목에 딱 있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서 아는 기술하고는 그 형님밖에 없으니까 야 상훈아 내일 우리 사무실 와갖고 뭐 인터뷰하고 뭐 이래저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간 거죠 주사위 던지는 날 결정나는 날 그래서 LG 모자를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오비베어스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LG 트윈스 입단을 하게 되면 그 심정 인터뷰를 하고 오비베어스 입단하게 되면 그 심정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한 30분 뒤에 결정이 나 그러면 기사를 이미 써놓고 결정난 기사를 딱 해갖고 50분 가판대에 올리는 거야 특정으로 특정으로 근데 이제 LG가 이제 됐대 그러니까 오비권 날려버리고 LG권 이제 한 거죠 아마 저를 욕했었던 신문사가 있을 거예요 쟤 왜 뭔데 저 신문사에 가서 저러고 있어? 왜 저기만 사진이냐?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신문사에 기자분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나를 잡기 위해서 발품 팔아서 이제 나의 길목을 길목에서 이제 나를 잡아서 이제 약속을 한 건데 이때 신인들이 92년 신인들이 엄청 쟁쟁했습니다 빙글의 구대성 해페이종범 삼성야 아 이때 역대 와 장난 아니다 태평양 김홍지 근데 이 선수들 모두 제치고 역대 최고의 대우를 받으셨다고 그때는 엘리스틱스가 후했죠 어머니에게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게 소원이라 큰 계약금을 불렀는데 LG가 이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연봉 1200만 원에 계약금 1억 8800만 원 그래서 총 2억 원을 받기로 하셨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큰돈을 집에다 갖다 주게 됐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거로 이제 집 하나 마련하고 빚이 있었던 부분을 다 전부 다 정리를 해결하시고 그걸로 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때부터 좀 뭔가 좀 그 과거의 방황이라든 이런 게 사라지면서 조금 마음적으로 평온해지셨을 것 같아요 프로에 가시면서부터 93년에 제가 입단을 했는데 1년을 뭘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광환 감독님이 자율 야구 근데 이 자율 야구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자율 야구가 왜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너 10번 뛰어 100개 던져 300개 오늘 피칭 이러면 그 숫자를 그냥 채우면 되는구나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내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프로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보름 정도는 그냥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해도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거를 1년 내내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정말 이 체력 관리라든지 체력 훈련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다못해 튜빙이라는 거를 이 튜빙 아시죠? 고무줄을 당기는 건데 이거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나중에 계속 하다보니까 튜빙이 어느 훈련보다도 나한테는 가장 힘든 훈련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년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내가 가는 곳 어디에는 다 튜빙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제 병기통에 앉아 있으면 문고리에 튜빙을 이제 아 거기서 잠도 별로 안 깬 상태에서 이제 대변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홀탑 뻗고 튜빙 땡기고 괜히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 횟수라든지 세트가 있지만 그만큼 튜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나는 프로에 들어와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또 막 좀 틈만 나면 뭐 하려고 진짜로 해요? 진짜로? 최강력 때문에 해야 돼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튜빙이나 웨이트보다 근지구력 아 작은 근육들은 근지구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거 93년도는 첫 해에 지나가면서 이게 내가 왜 해야 되는 건지 뭘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모른 채 했던 거죠 근데 2년째 되면서 이제 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그냥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내 몸이 그냥 뭐 만약에 선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때문에 1, 2, 3, 4일씩 던지잖아 그러니까 화요일 날 던지면 무조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던지면은 월, 화, 수, 금요일 날 던지고 그러니까 4일 쉬는 동안 이게 쉬는 게 아니고 이날은 뭘 해야 되고 이날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몸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시계처럼 하루의 시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한 가지라도 안 하면은 잠을 못 자요 와... 저는 잠 잘 옵니다 하하하하 오늘 이거 빼먹어야지 하하하하 프로는 사실 돈이잖아요 네 저랑 같이 출판사 하하하하 귀 옆으로 이렇게 넘겨요 하하하하 못하면은 너 머리 자르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욕들을 많이 먹잖아요 사실 장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